야 이 반납 그놈의 시키야! 겔포스, 델타포스, 썬더포스, 마이클 펠포스! 자고로 포스 붙는 놈 중에 최고 아닌 놈이 드뭅니다! 얘는 살짝 애매하네. 그래픽카드 하면 어딥니까? 라데오... 지포스자네 지포스! 그럼 이 포스 넘치는 그래픽카드, 지포스 만든 데는 어디일까요? 자! 엔디비아! 개소리들 했다! 형, 거기 맞아. 경전하지 마, 대신아. 스튜디어스 아니고 스튜어디스지요. 에레베스트 아니고 에베레스트지요. 엔디비아 아니고 엔비디아자네. 저! 지포스로 유명한 글카장인 엔비디아에서 요새 이상한 뻔치거리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지요? 아무리 지들이 글카를 잘 만들기로서니 게임 그래픽에 일가견이 있기로서니 구글마소 같은 초공룡들한테 비빌 수나 있겠냔 말이야.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거인인 건 맞아. 근데 얘들은 방벽 거인급이거든.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로 구글마소에 맞서는 무모한 도전! 엔디비... 엔비디아의 뻔치거리 지포스나! 지금 털어봅니다. 지금 털어봅니다. 클라우드가 뭐냐? 구름이 왜 나와? 이거 아주 예전에 G10배과에서 한번 털었던 거잖아. 그래도 처음 듣는 분 계실 수 있지요. 14분짜리 영상을 딱 30초에 털어볼게요. 그래서 클라우드 게임이란 게 뭐냐? 게임이 돌아가는 데가 내 PC, 내 폰, 내 게임기가 아니야. 서버에서 돌리고 대개개에는 그림만 싸줘. 유튜브 영상 볼 때 영상 파일이 대개개에 들어있진 않지. 똑같애. 게임판 스트리밍 같은 거야. 기가하면 폰으로? 집에 와서 TV로? 엄마 오면 PC로? 똥 싸면서 태블릿으로? 하던 게임 안 끄고 어디서나 계속해. 그리고 클라우드에는 네 가지가 없지요. CDP 해! 클라이언 디바이스 플레이스 해! 없는 거 더 많아. 농량 걱정 없고 발혈 짜증 없고 콘솔 산다고 마누나 눈치 볼 필요 없어. 게임 자체는 저 구름처럼 멀리 있는 회사 서버에서 놀고 있고 구름 사이 한 줄 김이 처럼 내 화면을 싸진 영상 보고 플레이한다 해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시간 약속하니지. 자, 시간 얘기 나온 김에 태크 좀 한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응답성! 아무리 오지고 오지네 하는 세상이라지만 실제로 게임 돌아가는 데가 저 멀리 서버다. 내 화면은 딱 보여주는 역할만 한다. 데이터 오가는 시간이 없을 순 없을 거 아녀. 자, 손은 눈보다 빠르지요. 눈으로만 보는 유튜브 영상은 극각 픽 문제 별거 아니지만 내 손으로 직접 움직이는 게임은 픽 문제 바로 체감되거든. 아, 막았잖아. 아, 풀었잖아. 아, 피했잖아. 게임판 3대 거짓말이 응답성 문제 앞에서 다 진짜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직접 시험 영상 봅시다. 지포스나우 입출력 응답성은 극김누김누. 입력 반응 속도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아무 말도 않겠습니다.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응답성은 천차만별이거든. 괜히 또 광고주가 보내줄 숫자만 믿고 단정지어 멘트 쳤다가 나중에 또 뭐 편파네, 허위네, 골차파될 수가 있어요. 그냥 실제 촬영본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낀 느낌을 직접 판단하셔봐. 어쨌든 일단 자료에 써있기론 이렇다는 거. 최대의 1080p, 60fps. 아, 근데 또 숫자비 받았는데 재할만만 하고 끝내면 육먹쥬, 소속얼리쥬. 광고주가 굳이 삽입해달라는 얘기도 함 들어는 봅시다. 지포스나우만의 특장점. 그래픽카드 최강자 엔비디아의 노하우를 모두 담았습니다. 응답 속도, 화질 저하 등 품질 문제를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TX급 GPU는 게이머 여러분들께 최상의 클라우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 윈도우 IPTV 맥.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플레이가 가능하죠. 존나 공식적이죠? 듣다 졸겠죠? 자, 지포스나우는 다른 PC 게임 스토어랑 연동이 된대. 다른 클라우드는 말이죠. XX에서 이미 샀던 게임. 클라우드에서 또 따로 사야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지포스나우에선 XX에서 사놨던 게임. 다시 안 사고 그대로 돌릴 수 있다더라고. 모든 게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게임을 파는 게 아니라 게임 환경을 파는 것이다. 라는 지포스나우 모토를 보여주는 거잖아. 방금 멘트 숙제 냄새 좀 났지? 그래서 얼마? 공짜야! 좀 더 쾌적하고 싶잖아? 달에 6,450원. 담배 한 값하고 여덟 값이 반이야. 식당 소주 한 병하고 두 잔 값이야. 11년 차 한 번 돌릴 돈이면 지포스나우 몇 달을 하는 거야? 지식백과! 자,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와 지포스나우 알아봤습니다. 게임기가 없어도 똥폰 똥컴만 갖고도 존나 쩌는 요즘 게임들 할 수 있다고! 지포스 LG! 그리고 지식백과! 지위포스와 함께 하지! 바로 지금! 지포스 다우! 지포스 위드 유! 지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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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